하이 서울 웰컴 트레이더스 서울에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를 모두 누려라 트레이더스 월계점 오픈 서울 동북구 6개 팀 행정부의 중심 주요 도로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 서울 동북구는 경제심장부에 위치한 트레이더스 월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를 한 번에 원스톱 접해 쇼핑하면서 건강을 3점평에 달하는 매장 면접 눈치보는 주차전쟁은 그먼 2000여 대 동시주차 가능한 메가톤급 점포 식품, 헬리, 가전 가격과 품질에서 고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상품들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노 연예비 검증된 상품과 브랜드 믿을 수 있는 긴선 식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한국경창복에 최적화된 국민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월계점 지금 바로 방문하세요 본 매장은 창고형 매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완성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기름신이 올 수 있으니 방문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, 2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용량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쇼핑을 위해 가족 이웃들과 함께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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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